그 옆에 있는 모양 옆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삽입 부분인데요. 이미지 삽입은 이미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두 가지 형태의 이미지를 삽입하실 수가 있고요. 구글 이미지 검색, 얘를 클릭해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구글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가져오기라고 해서 여기에서 원하시는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해당 이미지를 구글에서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스크롤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원하시는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프레이즈에 완전히 삽입이 됩니다. 지금 구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운로딩을 통해서 삽입이 돼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똑같이 마법봉, 지브라 도구가 변화된 모노리스 도구가 나타나서 이동을 하거나 크기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이미지 자르기 있죠.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특정한 부분을 네모 형태, 직사각형 형태나 정사각형 형태로 사각형 형태로 잘라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빈 곳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잘려져서 나타나게 되고요. 얘는 다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해당 이미지를 지금처럼 복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웹상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미지를 불러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나 쉽겠죠. 이미지 클릭한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저희가 나눠드렸던 실습 파일에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와 볼 텐데요. 실습 파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미지 삽입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꽃, 꽃 2. 이 두 가지 이미지를 Shift를 누르고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통해서 불러와 주십시오. 해당 이미지가 이러한 형태로 삽입이 됩니다. 이미지 삽입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업로딩과 다운로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삽입이 되셨으면요. 지금 상당수 매뉴얼을 알게 되셨는데 패스 이제 찍으실 수 있죠. 이 두 개의 이미지를 패스를 찍어보십시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찍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찍거나 여기서 여기로 찍거나 그런데 동일하지가 않아요. 파워포인트는 이 두 장의 이미지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프레지는 여기서 표현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먼저 결정이 되는지도 여기서 결정이 돼요. 패스라는 것을 찍으려면요.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내가 무슨 말을 할 건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 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기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찍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면 패스를 어디서 어디로 찍을 수 있을까요? 카메라에서 꽃으로 그렇게 패스를 찍어주십시오. 패스 클릭하셔서 카메라에서 꽃으로 패스를 찍은 다음에 반드시 패스 설정이 끝나면 완료를 눌러주시거나 ESC를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나오셔야 돼요. 편집 화면으로 편집 화면으로 나오신 다음에 이 꽃 이미지를 클릭해서 얘를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꽃 이미지 이렇게 겹쳐 보십시오. 두 개의 이미지를 지금처럼 겹쳐 보시면 저처럼 꽃 이미지가 위로 올라와 있는 분이 계실 거고요. 또 뒤로 가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게 줌 레벨, 레이어링에 대한 부분이에요. 파워포인트 도형 앞뒤 바꾸는 것 해보셨을 겁니다. 프레시에서는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꽃 이미지가 위로 올라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뒤로 가 있으면 얘를 앞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얘를 가지고 오시는 방법은 해당 이미지에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 혹은 맨 뒤로 가져오기 있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하셔서 이 꽃 이미지를 앞으로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 손바닥을 클릭해서 카메라 앞쪽에 적당히 놓아주시고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카메라 앞쪽으로 놓아주셔야 돼요. 이게 다입니다. 그냥 크기만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기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찍고 있는 걸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찍고 있는 부분으로 줌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크기 차이로 줄여 놓은 다음에 패스를 설정해 놓으면 그 부분으로 쫓아가서 그 부분이 확대되면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크기 차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카메라 찍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크기 조절을 하실 때 얘가 이 위나 이 사이나 사람 뒤쪽으로 줌인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찍고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만드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뭐였죠? 발표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기준입니다. 발표가 먼저 있어야 돼요. 프레지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다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보면서 마지막에 연습하는 형태였는데 프레지는 거꾸로 해요. 발표가 있어야 화면을 발표에 맞게 맞춰나가는 형태로 화면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프레지 그냥 다 파워포인트처럼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화면을 구성하려고 하면 어지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표가 우선이라는 것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미지의 삽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미지가 저희는 줌인하는 형태로 보여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줌아웃 하는 형태로 화면을 구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미지의 내 컴퓨터 그리고 실습 파일 이미지 삽입 부분에서요. 여기 줌아웃 1, 2, 3 있죠. 얘는 하나씩 불러올게요. 줌아웃 5 다시 줌아웃 하나 불러오고요. 하나 불러오면 이런 경고창 보이시나요? 얘는 뭐냐? 요즘 디카나 사진기 자체의 해상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높은 해상도 때문에 프레지 권장 용량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프레지에 맞게 변형을 할 거냐 유지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얘가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리사이즈 이미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리사이즈 이미지를 해주시면 얘가 알아서 프레지에 적합한 해상도로 변경을 해서 삽입을 해줍니다. 나머지 두 개도 마찬가지로 삽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얘를 한꺼번에 세 개를 불러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충돌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불러오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이미지 세 장을 불러왔으면요 저희가 조금 전에 했던 실습은 줌인을 하는 실습이었고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 텐데요. 일단 화면 어떤 식으로 보여지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점이 여기 휴대폰 카메라예요. 그리고 이 화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 식탁으로 보여지는 화면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처음에 이 카메라 안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뭐냐 고래 있죠 고래 얘예요. 1번 그 다음이 휴대폰 촬영 그 다음이 식당 제가 한 줄로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좀 옮겨 보겠습니다. 패스를 보면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보여지시는 것 확인되실 거고요. 반드시 여기서 편집 모드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ESC나 완료를 눌러서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갈 거냐 이 카메라 안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보면 이미지를 반쯤 겹쳤더니 뒤에 가 있죠. 그래서 마우스 우측 클릭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신 다음에 얘를 줄여서 카메라에 딱 맞게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카메라에 딱 맞게 적당히 구성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할 겁니다. Shift 누르시고요. 드래그를 통해서 이 작은 이미지와 큰 이미지를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에 자물쇠로 잠글 거예요. 잠궈버리면 이제부터는 Shift 안 눌러도 얘네가 한 덩어리여서 안에 것까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다 놓을 거냐 여기 식탁 위에다 올릴 겁니다. 식탁 위에 만약에 이미지를 가져갔는데 식탁이 중간에 있거나 위에 있으면 식탁 클릭하신 다음에 식당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클릭 맨 뒤로 보내기를 누르시면 맨 뒤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화면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처음 화면이 고래에서 화면이 한번 줌아웃돼서 촬영하는 장면이 나오고 다시 줌아웃돼서 식당 화면으로 줌인, 줌인하는 것과 반대로 줌아웃, 줌아웃하는 형태로 화면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준점은 발표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화면이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화면을 ESC를 누르시면 다시 편집 모드로 나오시죠. 화면을 좀 깨끗한 곳으로 옮겨주시고요. 기존의 패스도 패스 수정, 전체 삭제를 눌러서 좀 지워주십시오. 화면이 화면이